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있어봐봐 제가 도와드릴까요? 아 아 아 아 잠깐만 있어봐봐 자 조금만 더 하하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게요 아 어때요? 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약속 없어요? 좀 이따가 성당에 가보려고요 대표님은요? 그래요? 나도 성당에 좀 가볼까 했는데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?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?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법 같은 순간도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? 이거 고맙습니다 이 때로 에므로스에 나 결혼해 31일 날 너희 호텔에서 대표님 오고 방학 끝난 줄 알아요 우리 얼마 만이야? 오늘부로 2차 운전하는 거 그만뒀으면 좋겠다 좋아한다고 이마영을 뭐라고? 나도 호텔 가서 호캉스 하다가 투신하는 거야 だって それでも来年こそ 운命の恋がしたい 내가 그동안 여러 번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용기를 못 냈어 きらめくホリデーシーズンに送る 希望のニューイヤーラブストーリー ハッピーニューイヤー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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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